스마트과? 막 이러면서 그거 예체능이야? 컴퓨터공학과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네, 믿습니다. 저희과를 만약에 졸업을 하셔서 기술 개발하신다면 제가 믿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은행지공학과 18학번 문선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배학교 스마트 RCT 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스마트은행지공학과 17학번 김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스마트 RCT 융합공학과 18학번 박정환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드론이랑 자율주행 자동차에 접목을 시켜서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RCT 기술과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지향하는 학과인데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의 플러스 알파로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융합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그냥 커리큘럼을 쭉 말씀드리자면 1, 2학년 때는 RCT 개론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구독처럼 전공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요 고학년이 되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 미디어 이렇게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한 전공들과 플러스로 다전공에서 얻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 프로젝트가 아마 저희 스마트 RCT 융합공학과의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1학년 때 기초 설계라는 과목을 듣는데 각 팀별로 드론을 제작하여서 드론 클래시라는 대회를 전국적으로 엽니다 저희과가 주체를 해서 그리고 2학년 때는 메카트로닉스랑 자율 시스템 플랫폼이 있는데 모형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거나 아니면 실제 차를 시뮬레이션하는 활동 등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운행체 전자실험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저희과에 KUSV라는 자동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시그니처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저희 두 학과는 모두 미래에 유망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CT는 융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완전 전공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저희는 자동차랑 드론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역학, 드론에 들어가는 역학이나 그 안에 센서나 전기회로 같은 걸 부가적으로 더 공부를 합니다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약간 드론과 운행체에 대한 거라면 저희는 분야가 입문이 됐던 디자인이 됐던 사회과학이 됐던 그런 거에 관련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거면 다 전공을 통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희 과는 일단 기계공학과랑도 비슷한 점이 많고 항공과랑도 비슷한 점이 많고 전기전자과랑도 비슷한 점이 많고 컴퓨터공학과랑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 과의 차이점은 전체적인 거를 다 골고루 배운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걸 배우지만 얕게 배우진 않고 다 깊숙이 배운다는 게 저희 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할 때에도 다른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거울대 스마트 ICT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들자면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 학과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만을 키우는데 이와 달리 저희 학과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기초를 하여서 하드웨어적인 역량을 첨가하고 인문학적인 역량 또한 첨가를 하여서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학과들보다 더욱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에 참가하는 기업체들과 융합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 기업에 가서 학생들이 인턴십을 수행도 하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멘토랑 멘티를 맺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학년 때 드론 경진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인들도 드론 클래시라고 해가지고 많이 참가를 하시고 저희는 퓨스포라고 작년에랑 재작년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대회를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일이거나 차나 차에 대한 통신, 차랑 사람에 대한 통신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나 항공 쪽으로만 가겠다고 평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물론 자동차 회사에 자율주행 엔지니어로도 많이 가지만 회사들도 가기에 되게 적합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어서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약간 IoT 전문가가 되어서 홈케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인공지능 개발자 등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각자 자신의 스토리와 자신의 강점, 무기를 갖고 알아서 길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프트웨어라는 건 공통점이니까 관련된 기획자나 개발자 쪽으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일단 물리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니까 수학이나 물리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과를 적극 추천하고 드론도 한번 날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희 두 학과가 모두 신설학과이다 보니까 아마 정보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몰라서 흥미는 있지만 약간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 편하게 DM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만의 웨이트가 상당히 많고 사람들도 소수과다 보니까 되게 돈독해요 좀 사이가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학과니까 고등학교 공부에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군대 다녀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상하는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교 오시고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꿈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딩 조금만 해보세요 코딩 이 영상을 군대에서 볼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 유튜브 나갔어 언제 가요? 언제 가세요? 저는 우시는데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